시작하겠습니다. 여러분 나오실 때 역시 경례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정미영 가수님 아 그렇습니다. 계룡산 연가 정미영 가수님의 계룡산 연가 이어서 바보같은 이별 이렇게 두 곡 여러분들 보내드리겠습니다.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어요? 여러분 박수 예 고맙습니다. 나와주세요. 예 고맙습니다. 예 고맙습니다. 예 고맙습니다. 예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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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